시상에는 김윤지 대표님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참가자 모든 분들에게 돌아가는 특별상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춘향님 강춘향님 중전밤아 옷을 입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세계평화봉사당 특별상 월드피스 볼런티어 미션 특별상 성함 강춘향 DRL K브랜드 방송진흥원 월드피스 볼런티어 미션 조지미가 주재하며 재단법인 국제피부비용협회가 소원하는 월드피스 볼런티어 미션 한몸 모델로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월드피스 볼런티어 미션 단장 K브랜드 방송진흥원 김원구 축하드립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앞에 뭐야 앞에 보시고 사진 촬영하시고요. 다음 다음 김키남님 다시 다시 죄송합니다. 사진 남는 게 사진이잖아요. 사진이 좀 잘 안 나왔나 봐요. 자 앞을 보시면서 상장 터시고요. 하나 둘 셋 찰칵 포즈 네 감사합니다. 됐죠? 네 작가원님들 계셨죠? 네 다음 저희 김키남님 김기남님 세계평화공사단 특별상입니다. 서남 김기남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줘요 사진촬영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상하시는 김윤지 대표님도 한국 역시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다음은 김동준입니다. 세계평화공사단 특별상 성명 김동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예순님입니다. 김예순님 세계평화공사단 한국특별상 성명 김예순 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복이 정말 사진은 정말 행복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은 김은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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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번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드피스의 발렌티아 미션 선발대회의 세계평화공사단 특별상 김정홍 김정홍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홍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홍님 이와 동문 같습니다. 이와 동문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촬영 다음번 다음번 차가 번호 7번 김채연 김채연님 네 네 월드피스 발렌티아 미션 선발대회의 세계평화공사단 특별상 김채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렬 받으세요 정렬 다음은 모인자님 준비해주세요 모인자 네 세계평화공사단 특별상 이하 동문은 같습니다. 모인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번 박경남님 네 준비해주세요 박경남님 뒷자리에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평화공사단 특별상 박경남 다음은 서순희님입니다. 서순희 네 축하드립니다. 네 월드피스 발렌티아 미션 선발대회의 세계평화공사단 특별상 서순희 이하 동부 내용으로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번은요 석서연님입니다. 준비해주세요 석서연님 네 지금까지 시상의 김윤지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윤지 대표님께 다시 한번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 시상은 어 글로벌 인플루언서협회의 장원규 이사님 나와서 시상해주시겠습니다. 장원규 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원규 이사님 장원규 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가 부르지 모르시고 다른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세계평화공사단 한복특별상 성함 석서연 네 내용은 위약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시고 사진촬영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혜수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수님 송혜수님 네 아름다운 중전의 한복을 입고 계시네요. 네 네 세계평화봉사단 한복특별상 성명 송혜수님 매우 위약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님 네 다음은 16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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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안지은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평화봉사단 한복특별상 성명 안지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오가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가희님 세계평화봉사단 한복특별상 성명, 오가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상에 수고해 주신 장원규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계환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시상자는 한복디자이너 김정환님, 시상의 김정환님.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달장으로 올라와 주세요. 네, 이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훈님, 준비해 주세요. 이명훈님,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포즈를 위해서, 사진을 위해서, 앞에 끝까지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님, 월드 발렌티레 미션 상발대회 특별상, 세계평화봉사단 특별상 이명훈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명훈님, 이쪅훈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세계평화봉사단 특별상, 이쪅훈. 이하 동문은 같습니다. 이혜진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다음은요. 월드비스, 멀리디아 미션 상발대회, 세계평화봉사단 특별상, 이혜진. 이혜진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혜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혜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혜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월드피스 홀린티비션 마지막 20번입니다. 정, 다, 겨우. 대표님, 대표님들 키그려고. 제가 아직만 찍고 있잖아요. 아, 참나. 세계평화봉사단 특별상, 이혜진, 앞으로는 같습니다. 다음, 21번 분을 공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다영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 씨, 영님입니다. 최 씨, 영님. 네. 세계평상공사단 한복특별상 성명 최씨연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최은숙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님 세계평상공사단 한복특별상 성명 최은숙 예우 미각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홍용운님 홍용운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세계평상공사단 한복특별상 성명 홍용운 예우 미각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정명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님 세계평상공사단 한복특별상 성명 정명희 예우 미각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서원경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원경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평상공사단 한복특별상 성명 서원경 네 내용은 미각 같습니다 네 내용은 미각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유진수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세계평상공사단 한복특별상 성명 유진수 네 내용은 미각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진아미님 준비해 주세요 진아미님 진아미님 네 월드피스 볼리티아 미션 세계평화봉사단 특별상 진아미님 이하동형 같습니다 자 노경진님 준비해 주시고요 노경진님 노경진님 네 월드피스 볼리티아 미션 세계평화봉사단 특별상 노경진 여러분 카메라를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형선님 준비해 주시고 윤형선 네 지금까지 시상에 수고해 주셨던 김정아 디자이너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상은 심사위원장이셨던 김소라님 시상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소라님 네 감사합니다 세계평화봉사단 한법특별상 선명 윤영선 네 응이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영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심영주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세계평화봉사단 한복특별상 서명 심영주 내용은 미왕 상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분은 다음분 시상하실 분은요 최상길님입니다 네 시상길님은 앞쪽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면 네 시상에 수고해 주신 저희 김소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분은 호세연님입니다 호세연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월드미스 볼리티엠 미션 세계평화봉사단 특별상 공세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송아연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보시고 찰칵 남매과 선생님이잖아요 송아연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아연님 다음은 송아연님 어디 계신가요 네 월드미스 볼리티엠 미션 세계평화봉사단 특별상 송아연 내용은 상동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보시고 사진촬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훈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월드미스 볼리티엠 미션 세계평화봉사단 특별상 김지인으로 이하동으로 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분 보달형님 준비해 주실게요 보달형님 네 월드미스 볼리티엠 미션 세계평화봉사단 특별상 고 박혁 이하동으로 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